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춘천시 선거구의 예비고보로 출마한 최성현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고 춘천에서 27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우리 춘천시민들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희누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을 춘천에서 보내면서 우리 춘천시민의 애환을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도전정신이야말로 청년들에게 또 필요한 동목이고요 저에게도 필요한 동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춘천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도의원을 했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착했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춘천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배웠던 경험과 자영업의 경험 그리고 관광경영학의 석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꼭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서 입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춘천시민이 현장에 가보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유세를 하면서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봤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원가를 낮췄다 도와주세요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춘천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열심히 더 입법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이 원주에 비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빼앗겨서 지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제 정보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는 제2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부분이 뜨겁게 달궈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국회의원이 돼서 이번에는 춘천시의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에서 27년간 소상공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지원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활동의 생태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청년과 노인들한테 생태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주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청 신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의 문제는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춘천의 수부도시 도청이 있는 곳에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어느 곳이든 강국이든 유치되고자 하는 후보지에다가 잘 안전하게 지어서 우리 춘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장서서 춘천의 안전한 곳에 우리 도청이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이지 문제는 레고랜드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체류형 관광지가 되면 관광객들이 우리 춘천에서 먹고 자고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의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약이 되고 있는 춘천 시내 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춘천 시내 버스가 원래의 노선에서 불폐만한 부분만 추가돼서 마마 변경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약이 닿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규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SOC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의 부분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중간의 택리지에 보면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장소로서 평양과 춘천이 나옵니다 춘천이 그 정도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곳인데요 봉이산에서 내려다보면 수료한 경관이 보이고요 북한강이 흐르고 호반의 도시 그리고 지금은 구봉산에는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질비합니다 그리고 추억을 얘기하는 공기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요 춘천하면 당연히 닭갈비하고 막국수 아니겠습니까 닭갈비에다가 막국수를 같이 싸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춘천에 음압병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국비는 땄지만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약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1억 5천 정도의 도비를 매칭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드신데 우리 강원도의 강원대학병원에 우리 음압병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제가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못했던 일은 어찌 됐든 도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외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키지 못했던 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홍보물을 아직 받아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히려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이 김진태 의원을 선택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후보자 개인보다도 우리 3선의 힘은 정말 춘천을 3배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원 초선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었던 점이 있었고요 3선의 힘은 어느 후보를 떠나서 우리 춘천 발전을 분명히 3배 이상으로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저보고 어느 특정 부위를 말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비주얼, 비주얼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점 부분이 어찌 보면 가족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제가 학구열도 있어서 사실 관광경영학 우리 석사 박사 수료를 최근에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그래서 가족을 좀 덜 건사하지 못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정치 또한 이전 3기로 해서 도의원 생활을 했고요 또 이번에 도전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국회의원까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가족한테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G2 강대국의 문제인데요 그들의 싸움에서 결국은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제주국 4대국 중에서 결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중에서 9% 이상의 수출 감소로써 최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수출을 하는 품목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싸움을 계기로 해서 품목을 다변화해서 이런 무역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더 이상은 피해를 안 보도록 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진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과는 다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시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만 챙기고 춘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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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